굉장해요? 쟤 쟤 무난하긴 해? 만화? 만화 측 줘야겠다 다음에 만나면 얘 스킬 좀 얻어야겠다 아마 한 명 스킬을 얻을 수 있는 분량이 딱 될 거야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재판이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 만화가 어디에 있는가? 쌍둥이 여깄다 무엇을 줄까? 만화 측 무엇을 줄까? 만화 측 그렇지! 그렇지! 치음을? 만화 되게 좋아하나 보네 아 귀여워 어 오타쿠? 재밌어요라고 할까?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 3번 할거야 2번 할거야 2번 할거야 2번 할거야 3번 할거야 3번 할거야 3번 할거야 3번 할거야 아마 다음 단계에서 와아 그렇지 스킬 일상파트에서 도움이 되는 상시 발동령 잠깐만 크로우 카드가 숨겨진 곳이 맵상에 표시 별로고 재판 아 이게 개사기잖아 클라이맥스 추리시 커서 대략적인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제일사기야 백안이잖 백안 저 개꿀이야 클라이맥스 추리가 진짜 빡세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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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더라고 클라이맥스 추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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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더 아 아직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왜케 없어 오늘 밥먹으러 온거겠지 뭐 밥먹으러 온거겠지 이런데 맞춘거고 비삐키 히삐키 어 그리고 왜 빨개져 고마워 어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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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 으 그거 하지만...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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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래도 심리학자 보이드면? 아 근데 그러면은 너무 억지전기야 나 근데 그럼 진짜 너무 억진데? 앞뒤가 안맞아? 아 뭐 어떻게 끼워 맞추면 되겠지만 반전을 위해서 어떻게 부담할까요? 너는 어떻게 부담할까요? 이렇게 부담하는 데 그의 아시아 모니터가 오랫대로 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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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긍정하네 뭐하는거야? 자 어? 상의? 뭐? 핵심적인 부분만 지웠으니까 흐흐흐흐흐 닛침 오셨구요 모오오 아우 사이다다 고오기다 고오 헌터 오토리씨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오면서 애매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잠시만요 피로도가 오늘은 쉬는걸로 못나가지 않나? 도저 뭐야 도저 바디따 둘 도저히 묵 네 익스 어? 미안해. 요괴나 귀신이 출몰한다고? 섬에? 이 신사가 개인가 보다 개 이름 딴 거 여자 누구였나 우에알 아니야 쿠로카와 랩랩스 아 그래서 그래서 오토리가 죽었던 애들 이름 기억 못하게 그것도 지웠구나 귀여워 도망가 고여 이게 어디서 들어가면 자기들 없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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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야 하네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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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럼 그게 열렸다라는 거니까 그 신사부터 조사를 해볼까? 아 이거 그게 존나 싫은데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섬 500원? 나 지금 만칠천 아 만사천 있을텐데 저 제2의 섬인데 티마트도 고대로 있네? 간장 맛 콜라 간장 맛 콜라 따로 이거 물건 조사하는 거는 안해도 되고 이름 없는 말 이름 없는 말 막 그치 제발 소아 으아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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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違う 거니 Glenn Report 俺がいっぱい 私達から 俺 俺 俺 俺 俺 大丈夫 です 어 이거 뭐 크로우 카드 뭐 그 정도만 나올 거고 음 따로 뭐 조사할 거는 크게 없어 보이네 한방원 무슨 애드립이야? 다 까질 때까지 뭐 개같은 애드립이야? 영물전 시간? 잠깐만 살냐? 뭐야? 누라리현 요괴들의 총대장 이거 마나 있잖아 누라리현의 손자인가 텐구 이누가미 초기 뭐하는 거야? 분장실? 괴물들 분장을 할 수 있다? 아 귀여워 저거 써서 막 그럴까봐 어 뭐 여기는 어느정도 조사가 끝난 것 같고요 설녀가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얘 대화하고 다음 맵으로 가면 되겠다 퇴마사 초고격급 퇴마사 쿠로카와 진짜 불쌍한 캐릭터 중 하나지 다 불쌍한데 걔는 진짜 불쌍해 마이다 루키 숨차 점프의 스킨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세이브 한번 해줘유 저기 위로도 갈 수 있나 저기는 월드맵으로 가는 곳이고 저것들도 4등이고 쿠로카와 신사네 첫번째 섬은 우에아라 종탑이었는데 순서가 있는 건가? 검정 우에아라도 검정이었고 쿠로카와도 검정이었어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거의 누명급이지 억지로긴 한데 어쨌든 맞으니까 우에아라도 끝까지 불쌍했지 마지막에 이름 기억나 쿠로카와? 신의 턴은 친구인데 그 추리하는 척하면서 스포 하시는 분들 제가 보이거든요 론도웨이님처럼 하지마세요 추리하는 척하면서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스포 하지마세요 대가리 썰리기 전에 아 귀여워 저분은 출출선 스포가 아니라 보고 온 게 맞아 저분은 추리하는 척하면서 보고 온 거를 말한 게 맞아 저도 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다 깨본 게 아니라 제가 바람로ば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장아로파 세계관을 알고 있으니까 뭐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대어만하다 끝났어? Do you want me? Okay Do want me? I'll go 너 좀 빠져줄래? 어라 응 오, 기도이다, 아모 뭐 간장만 콜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지